2행정 예초기 용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예초기 코나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2행정 예초기가 있고 4행정 예초기가 있어요. 2사이클, 4사이클 이 차이가 뭐냐면 2행정 예초기는 휘발유와 2사이클 엔진 오일을 25대 1 비율로 섞은 연료를 쓰시는 거에요. 아예 연료 자체가 섞은 거, 혼합된 연료가 들어가는 거에요. 4사이클 예초기는 자동차처럼 엔진 내부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만 넣어서 쓰시는 거에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휘발유에다가 오일을 섞는다는 거는 많이들 알아요. 오일을 섞는다는 건 많이들 아는데 얼만큼 섞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일이 섞긴 섞었는데 너무 조금 섞었어. 그러면 엔진이 윤활작용을 못하겠죠. 윤활을 시켜주는 게 오일인데 오일이 너무 조금 들어가니까 엔진이 상해요. 엔진이 망가질 위험성이 있어요. 오일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또 오일이라고 다 똑같은 오일이 아니에요. 이행정 전용 오일을 쓰셔야 되는 거에요. 사행정 오일 이런 거 자동차 엔진오일 같은 거 그런 거 남아있는 거를 섞었다. 안 되는 거에요. 섞는 오일은 이행정 오일이 따로 있는 거에요. 이행정 오일도 엔진오일 만드는 제조회사마다 브랜드는 다양해요. 브랜드는 다양하지만 이행정 오일 투사이클용 엔진 오일을 섞어서 쓰시면 되는 거에요. 사행정 오일 섞으면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얼만큼 섞어야 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휘발유가 25 투사이클 엔진오일이 1이에요. 25 대 1 그 비율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25 대 1이라고 하는데 가늠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제품이 나와요. 가까운 공구 가게나 아니면 철물점 가시면 요런 거 팔아요. 요런 게 이제 혼합통이라고 하거든요. 휘발유랑 오일을 쉽게 섞을 수 있게 표시가 돼 있는 기름통이에요. 조그만 기름통이죠. 보통 이제 그 10리터나 20리터짜리 큰 기름통으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넣어야 적당한 비율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 기름을 그 연료 휘발유와 오일을 섞어서 쓰실 수 있게끔 간편하게 나온 요런 혼합통이 있습니다. 요런 거 하나 구매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표시가 됐는지 얼마만큼 섞어야 되는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엔진 오일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요거 보시면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림 여기 보시면 오토바이 그림 요게 예전에 이행정 오토바이 엔진을 섞어서 쓰는 그런 오일이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그림이 있어요. 이행정 오토바이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죠. 이행정 오토바이 에 넣는 그래서 오토바이 그림이 있고 Et 요게 가장 중요해요. Et라는 표시가 꼭 있어야 돼요. 요게 휘발유에 섞어서 쓰는 오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차 그림이 있죠. 자동차 그림이 있고 뭐 5w 30 10w 40 20w 50 요런 자동차 그림이 있는 오일이 사행정 엔진 오일 요 사행정 엔진 오일이 사행정 엔진 오일이 사행정 엔진 오일이 엔진 오일이 사행정 엔진 오일이 사행정 엔진 오일이 요 포사이클 사행정 엔진 오일 자 오늘 알려드릴거는 얘는 섞어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빼고요 자 요 투사이클 2T짜리 엔진 오일을 휘발유에 섞을 거에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혼합통을 보시면요 한쪽면에 혼합비 요게 글자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혼합비 휘발유 윤활류 50대 1 얘는 50대 1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뒤집으면 혼합비 휘발유와 윤활류 25대 1 우리가 사용할 거는 25대 1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휘발유가 남겨있어요 요거는 휘발유 요거는 휘발유에요 휘발유인데 요쪽은 50대 1 요쪽이 25대 1 이에요 25대 1이면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우리가 사용할 거는 지금 국산오일 쓰시니까 국내에서 흔하게 쓸 수 있는 거 25대 1 25대 1인데 여기가 휘발유 여기가 윤활류 윤활류면 엔진오일이죠 이쪽이 윤활류 ET 여기는 휘발유 휘발유 뭐 등유나 경유 신나 요런 거 아니에요 휘발유에요 그렇게 보시고 요 위에 보면 눈금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요렇게 위에 눈금이 있고 요렇게 아랫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아랫눈금 아랫눈금이 휘발유 요 위에 눈금이 ET 오일 자 요렇게 보면 이제 감 잡히죠 지금 제가 휘발유를 요 요 눈금까지 지금 휘발유를 요렇게 찰랑찰랑하게 채워놨어요 그러면 오일을 얼만큼 섞어야 돼 요만큼만 더 섞으면 돼요 요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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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일 양이 굉장히 적은거죠 비율이 25 대 1이니까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오일을 한번 섞어 볼게요 오일은 이행정 오일 요 요 요 요 요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넣고 섞어서 이렇게 흔들어 섞어줘요 자 이러면 혼합유가 만들어진 거에요 자 지금 이렇게 혼합유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 이행정 엔진 투사이클용 예초기에다가 연료통에 넣어서 쓰시면 되는 거에요 쉽죠? 이 통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통이 없다 그럼 어떻게 가늠을 해? 대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오일이 보통 한 통에 1리터짜리거든요 1리터니까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몇 리터를 사왔는지를 가는 의미로 해서 뭐 500ml, 400ml, 300ml 눈금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양을 덜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혼합통 보시면 한쪽은 25대1, 한쪽은 50대1이에요 이게 무조건 무조건 25대1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나오는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외제죠 외제죠 수입산 수입산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50대1 비율로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오일이 있어요 있어요 오일을 보고서 쓰시면 되세요 근데 가장 흔하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오일은 25대1 비율로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투사이클 용 엔진오일이 있는데 이게 브랜드도 생소해 그래서 25대1 비율로 섞는 건지 50대1 비율로 섞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25대1 비율로 섞어요 모르면 모르면 그냥 25대1 비율로 섞어요 그러면 만약에 50대1 비율로 섞는 건데 25대1 비율로 섞으면 오일이 더 진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오일의 농도가 더 짙어진 거잖아요 오일 양이 부족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일 양이 부족한 것보다는 엔진에 훨씬 나요 엔진오일이 조금 양이 많이 들어가거나 오일 농도가 짙어지면 연기가 좀 나요 하얀색 연기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엔진이 망가질 확률은 덜하다는 거 오일량이 적으면 엔진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잘못된 엔진오일을 넣어서 쓰시든 오일을 너무 조금 쓰시든 깜빡하고 오일을 안 넣고 휘발유만 넣고 쓰시든 엔진이 망가질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이 이행정 엔진은 이렇게 투사이클 오일과 휘발유를 25대1 비율로 섞어서 쓰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수입산 엔진오일에 따라서 50대1 비율로 섞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철물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혼합통 이런 거 하나면 눈금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일을 섞어서 쓰기 굉장히 편해요 꼭 이행정 예초기는 오일을 섞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알지만 양은 비유를 모르시는 경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엔진 고장나서 술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예초기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금 오랜만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하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방심해서 그냥 사용하면은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가고 그냥 휘발유만 넣어서 쓰시게 되면은 엔진 쉽게 망가져요 그만큼 오일 섞어서 쓰는 거 중요하다는 점 혼다 예초기나 뭐 다른 다른 브랜드에서 사행정 예초기 사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섞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휘발유만 넣어서 쓰시면 돼요 자 요 좀 유의하시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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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율도 배우고 꼭 따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초기는 늘 항상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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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